개도 재우는 방송 근데 카테고리는 예능 앉아 앉아 개한테 재미없었겠지 앉아 앉아 여기 봐 잘생겼네 어리둥절한 거 봐 자, 놀아갔어 나한테 왜 이러지? 길을 묻는 그대에게 길을 묻는 그대에게 우리 이웃의 사연을 함께 듣고 사주를 풀어보는 코너죠 달빛호수님 안녕하세요 전선생님, 캐리님, 이피디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세 분 목소리 참 정감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만 듣다가 요즘 너무 답답하고 고민이 돼서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만난 지 이제 1년쯤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서로 결혼 생각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취직 취직? 취업 이직 문제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남친은 이직을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1년 넘게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직 준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서류 통과는 잘 되는 편인데 필기 시험에서 불합격하거나 필기 시험에서 합격을 해도 매번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이네요 올해 최종 면접까지 본 데가 많은데 한 7, 8군데 되신대요 사기업 공기업 할 거 없이 다 안됐습니다 유유 최종 면접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말도 잘하고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도 매번 떨어지니 옆에서 보기 너무 안타깝고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직장 운이 없는 건지 제가 사주는 잘 모르지만 혹시 연주의 상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친은 취업이 안 되면 창업한다는데 창업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사업운은 있나요? 둘 다 나이가 있어서 내년에 결혼 계획하고 있는데 취업도 안 된 상황에서 결혼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전 선생님 내년에 취업도 하고 결혼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이 되면 언제쯤이 될지 남친과 제 생년월일 같이 올립니다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지 내년에 결혼운이 있나요? 둘이 궁합은 잘 맞는지 선생님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런 거 들으면 확 내잖아 짜증을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이거 다 물어보시면 어떡해 근데 너무 계속 물어보셨어요 결혼할 수 있을지 결혼운은 있나요? 취직은 될지 궁합은 만나요 계속 물어보시면 말을 바꾸시면서 계속 물어보신 것만큼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남친은 85년생 저는 79년생 연상이시군요 그러네요 전선생님, 케리님, 이피디님 지금처럼 계속 좋은 방송 해주시고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면접변 것도 7, 8군데인데 이직을 못한 이분들은 일단 결혼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할 것 같아요 결혼은 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할 것 같고요 올해 그 다음에 남편, 남자친구가 과는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는데 답답하지만 한 단계 낮추면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낮춰라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눈높이를 낮추면 되겠네요 조금 낮추면 되니까 그러면 되고요 근데 못 낮추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낮출 거예요 올해 올해는 낮추고요 근데 제가 못 낮추겠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기업, 공기업 할 것 없이 다 안 냈다고 하잖아요 최종 면접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종 면접까지 가는 데는 이런 게 뭐 필기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방송국으로 치면 KBS, MBC 이런 큰 곳 그런 것만 가서 다 면접을 보신 것 같아요 거기보다 조금 눈높이를 낮추셔라 근데 이제 결혼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지 않을까 혹시 하게 되면 언제쯤 하나요? 봄에 할 것 같아요 결혼은? 금방 하시네 네네네 봄에 들어오네요 바로 낮추셔야 되겠네 봄에 한 번 들어오고 겨울에 또 한 번 들어오니까 가을나 겨울 사이에 한 번 들어오니까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지금 낮추셔가지고 다른 곳은 시험을 빨리 보셔야겠네 그래서 이직이 되시면 바로 이직이야 취직이야 나는 자꾸 여기 이직으로 보이는지 근데 제가 볼 때 이직하고 취직을 같이 쓰시는데 지금 다니는 데를 약간 취직으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 약간 언론계 종사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론계에 공기업이 있나요? 아니 KBS 공기업 EBS 공기업 MBC도 거의 공기업 수준이죠 그렇군요 다른 비슷한 공기업 YTN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 나이가 85년생이니까 기자를 준비하시던지 다른 데서 작은 데서 뭐 뭐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로 옮긴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대치를 낮추셔라 제 뇌피시를 했습니다 뭔가 되게 예리한 느낌이었어 그죠? 이제는 야 뭐 그렇잖아 왜 서산께 3년이면 풍어를 끓는다고 그 다음에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는다고 야 이제 EPD여 아주 팩토리오 하다 보니까 딱 여기 사회만 들어도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했구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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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들이겠다 딱 걸렸네 자 과연 신들렸는지 나중에 팩트체크 부탁드려요 안 해주실 것 같아 근데 네 조금만 낮추시면 되고 결혼은 내년에 네 겨울이나 아니면 봄에 하신다고 합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눈큰 엄마님 캐리님 EPD님 전쌤 사연만은 2019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2019년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딸 대학 가고 아들 제대하고 좋은 일만 있었는데 마지막 정점은 울 아저씨 수술 아이고 백내장으로 인한 막막 분리증이 와서 긴급으로 수술했어요 아유 아이고야 최근 울집 가장에게 요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자동차 사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받고 헐 사고도 나고 잘 넘어가나 했는데 끝내 수술을 하네요 이것도 사주에 나올까요 건강에 빨간불 들어온 남편 사주 투척합니다 건강운 좀 봐주세요 새해는 울집 식구들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작은 소원 빌어봅니다 69년생이시고 이번은 남편 간호하느라 토요일날 듣고 댓글 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해 방송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새해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대박나는 경자년 건강하고 늘 행복한 경자년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저희 걱정을 또 그러게요 이분은 사주를 보니까 남편분이 되게 바쁜 양반이야 되게 바빠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러셨는데 올해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건강에 올해는 그냥 뭐 전반기에 조금 다투할까 그 정도로 넘어가실 거예요 작년에는 뭐 사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작년에는 지지가 다 깨져 있어요 까지는 게 아니라 다 바쁘게 활동시키고 뭐 움직이게 만들고 어떻게 돌아다닌다 사고가 나는 거니까 음 올해는 좀 괜찮을 거예요 아 이런 거 사주를 미리 보셨으면은 좀 조심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작년에는 세 번의 사건이 있어났을 텐데 응 잘 무만하게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건 사실 조심할 수도 없나 그럼요 조심한다고 해서 되면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방금 어떻게 아니 이 세상에 멋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거 신호 아 남이 와서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었지 않았나 내가 올해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그래 이분이 차도 안 끌었어 그리고 거의 차를 박아놓고 버스 타고 다녀갔단 말이야 그래서 차에 치였어 아니 근데 그 차에 치는 것도 웃겨 횡단보도 서있는데 와서 딜을 받은 거야 그 뭔 잘못이야 그 양반이 노답이다 진짜 답이 없네 아 그 양반은 말련대로 차도 다 안 끌고 버스 타고 다니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그런 거 있으면 보험을 미리 들여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래갖고 받아갖고 팔이 부러져갖고 갔더라고 차에 받쳐가지고 교통사고 낫긴 낫네요 그러더니 정말 황당해서 자기도 왔다고 아니 그때 한 분은 다 피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그분은 아예 횡단보도 서 멀리 떨어져 그런 모양이지 극도로 조심하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 안 되지 사회생활하면 어차피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가정주부잖아 넘어가신 분은 가정주부잖아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서 뭐 그건 좀 그럼 자기 몸 아픈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을 뿐이잖아 근데 그 팔 부러지신 분은 일이 바쁘니까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고 참 눈큰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잘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건강은 말한 대로 좀 차신 분이에요 몸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에너지가 좀 많이 소비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몸은 잘 먹이시면 돼요 잘 먹이시라 잘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약을 쓴다면 이런 분들은 한약 한 채 접어갖고 한 3월달까지 초 1월달에 한 채 부쳐서 먹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듣고 계신 한의원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연락 달래? 우리가 연기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우리한테 뭐 좀 떨어지나? 말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한약 농담이에요 쌍아탑 뿌나뿌나님 안녕하세요 전쌤 이피디님 캐리님 꾸준히 항상 챙겨듣고 있는 샤이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슬럼프가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맞는지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쌤께서 그 길로 쭉 가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오늘 글을 다시 써보네요 제가 한 가게의 근무지에서 5년을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사장님께서 2년, 3년, 2, 3년 뒤에 제게 자신의 가게를 인수받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처음엔 뭔 소리인가 싶어 전 그저 월급제인가 좋다며 거절을 했으나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제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 가게를 운영하기 버거우시다고 하시고 이 가게를 책임지고 잘 운영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며 저를 지목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런 제안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끄적여 봅니다 사실 내년에 이 가게를 나와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뜻밖의 제안에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참고로 제 직업은 제빵사입니다 제빵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94년 여자분 94년생이야 이제 26밖에 안 됐어 아직까지 지금 하는 일은 계속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지금 가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또 가도 또 자리는 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가지고 2년 후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에 새로운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게 막 지금 가게 인수 받는 거 아닙니까? 인수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 근데 아마 조건이라든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하면 되지 되게 일을 잘하시나봐요 잘못인데 그러게 그럼 이 가게를 그냥 물려주겠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물려주는 건 아니죠 파는 거죠 파는 거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더 있어보세요 그럼 이분은 네 좀 직장 밑에 있는 게 낫습니까? 자기 사업하는 게 자기 사업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서른 살 이후예요 서른 살 이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고민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직은 좀 더 경험을 쌓고 근데 서른 살 이후라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사주팔째 그릇 써있는데 아직은 관이 아직은 좀 사용하고 있다가 서른 넘어서 독립을 하게 되면 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직 나이가 있고 그쵸 하긴 스물여섯에 벌써 인수하는 거 약간 버거울 수도 있죠 그리고 기수는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쵸 조금씩 연마하시면 더 좋아지죠 그리고 그만큼 돈이 또 있을지도 좀 아 이제 그쵸 서른 넘으면 꽤 돈이 되겠는데 서른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당장 인수할 돈이 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저희분 약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음 제빵이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되게 어린 분이었 그런 사연을 쓰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제빵이라고 그러니까 배고프던 생각밖에 안 돼요 지금 배에서 어찌나 콧붕거리는지 아무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최대 고민이군요 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어쨌든 올해는 아직 때가 아니고 네 서른 넘으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좀 더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키티팔사님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몇 달 전 미국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급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몇 년 전 헤어진 분과 다시 연락이 돼서 다시 진지하게 만나볼까 생각 중인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남자분이 직장 생활을 못해서 지금은 어머니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고깃집을 하시는데 고깃집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둘 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들 궁합은 괜찮을까요 남자분은 81년생 여자분은 84년생 전 선생님 부탁드려요 제가 커피도 사드렸는데 히히 커피를 사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몇 년 전 헤어진 분과 다시 만난다 가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아니 이러고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잘 못 봤는데 그렇죠 강웅을 콩나듯이 있는데 거의 다는 못 봤어요 보기는 봤다는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어떤 사연으로 헤어지신지 몰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직장 생활을 안 맞으니까 남자분?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사업이나 안 맞고 엄마 고기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둘 다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사업이에요 사업이나 고깃집이나 그냥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물려받는 거랑 본인이 만드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물려받아도 그만이고 안 물려받아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고깃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고민은 다른 데 있죠? 그렇죠 과연 이 두 사람 잘 맞을까 괜찮으실까 결혼을 전제로 지금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렇죠 결혼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닥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남자분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욕망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여자분은 돈보다는 나는 좀 행복해져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만나면 안 되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 왜? 여자분 사주에서 남자분은 남자의 관계가 괜찮게 돼 있고 아 그래요? 젊었을 때 연애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연애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게 다시 만난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 PD가 말한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면 그 전에 이제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헤어졌던 이유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겠죠 그게 또 생각나고 네 그게 안 고쳐집니다 아니 근데 그게 고쳐지면 가능할 수도 있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더 안 고쳐지지 아니야 나이가 들면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런가요? 예 근데 궁합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게 많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서로 사귀어 보니까 헤어졌다는 이유는 헤어진 거 자체는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지 그냥 제가 선생님 사주풀이 듣기에는 남자분이 재물을 쫓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자분이 외로워지지 않을까 여자분은 행복을 더 원하고 그렇죠 남자분은 돈을 따라가는 분이라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봐봐요 직장생활에 안 맞는 양반이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거야 그렇겠죠 지금도 직장생활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을 바꾸는지 둘 중에 하나로 하겠지 하긴 뭐 헤어지고 나서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키티팔사님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투님 사주팩토리를 매주 꼭 챙겨듣는 샤이 애청자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쯤에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도 했습니다 외종숙과 같이 2008년도부터 임대건물에서 점장으로 음식 장사를 하다가 외종숙이 2016년도에 본인의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2017년 3월부터 공동대표로 1,2층에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2018년도부터는 2층에는 다른 음식을 하는 음식점 사업자를 내서 거기도 공동대표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와우 2층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간판을 네 번째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담 때 외종숙이 전문 경영자 겸 요리사를 영입해서 독자적인 상호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셔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동안 음식 맛이 바뀌니 단골만 다 떨어뜨리고 매달 적자만 크게 내서 그만두게 했습니다 응? 흠 요리사가 음식 맛이 바뀌면 요리사가 아니잖아 그쵸 2019년 하반기에 문서에 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9월경 일부 대출 문제로 은행 측에서 단독 대표라야 연장된다고 해서 제가 2층 가계 공동대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립할 수도 있다고도 하셔서 잘 돼서 분점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연중 흑자나는 달은 2,3개월 정도라 현재 1억 이상 적자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월 5천만에서 1억의 순이익이 난다는 가맹점 본사의 말에 그 수익으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많이 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프랜차이즈 하시는구나 현재 건물도 매매를 내놓고 1,2층 가게도 임대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와 동생들 자금, 저의 대출 합해서 2억 정도 가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만 매매하고 가게 장사는 그냥 하는 게 나을지 건물은 매매하지 말고 장사만 접는 게 나은지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도 매매되고 가게도 임대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호선생님, 케리님, 이피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물주께서도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줄은 몰랐네요 주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힘드시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말로만 듣던 건물주님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다니 상담까지 받으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전생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은 매매하지 말고 장사만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건물은 놔두고 왜요? 장사는 두 개 다 1,2층 다 접고요 예, 전적으로 다른 사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세를 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세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 가게가 언제쯤 나가게 될까요? 임대를 한다면? 3월달 지나면 바로 나갈 거예요 3월달 지나면 네, 그러면 건물은 매매하지 말고 장사만 접고 대신에 임대를 주면 된다 3월달쯤 나갈 것이다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대표가 그죠? 네 이러면은 동업을 하면은 그 두 사람을 같이 입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래요? 네 이분도 사주해서는 안 나쁜데요? 돈은 괜찮게 있는데 둘 다? 네, 네 근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아까 처음에 네 그분은 62년생 그분은 임대를 받는 게 맞고요 임대 임대 임대로 받는 게 맞고 네 외종숙 님은 가게를 그냥 하셔도 되고 네 이 사연 써주신 자리투 님께서는 임대업자를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것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외종숙은 직접 하셔야 되고요 직접? 네, 그 다음에 이 자리투 님은 프랜차이즈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좀 잘 되겠습니까? 네, 잘 돼요 근데 지금은 경계전치적 어려우니까 본인들의 탓을 하는데 경계전치적인 탓을 하셔야죠 사주에서는 괜찮아요 자리투 님 같은 경우는 문성훈이 잘 돼 있어서 프랜차이즈 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를 받는 게 낫죠 내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저분은 움직여셔야 되고 외종숙은 돈이 욕심이 많아서 항상 움직이려고 해요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분이 놀고 내가 안 하고 남에게 자꾸 맡기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자리투 님은 자리만 내주고 임대업 자리투 님은 진짜 자리만 내주시네 그러네요 아, 이름 잘 지으셨네요 네, 혹시나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010-7336-83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네 저희가 지금 2019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방송은 2020년에 나가는 그렇죠 그런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침부터 정신이 혼미합니다 한 시간 반 자고 온 캐리 님이 한 시간 반 자고 이제 배까지 고프고 다이어트 할 하는 하늘에 계신가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 써달라니까 싫다고 짜장면이나 먹으라고 나 면 안 먹는데 아,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아니, 원래 면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볶음밥 쉽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탕수 뭐 네 2020년 경자년 새로운 출발 첫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요일 7시에 녹음을 합니다 아침 아니고 네 전역이죠 아침 7시 하면 그냥 저보다 이 피디님이 더 고생이실 거예요 아침 7시 하면 아니요 저는 가까워서 괜찮아요 전 끝나고 자면 되는데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땐 휴가 내야 빨리 빨리 아무튼 저희 수요일 7시에 녹음을 할 거고요 토요일 0시에 올라갑니다 네 네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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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